그 맥락으로만 얘기하시면 돼요. 토시아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이죠. 거주학은 전공이 필요 없다. 이건 아무나 어떤 전공이거나 하면 된다. 근데 전공이 이런 이런 그런 거니까. 아 뭐 그러시구나. 그리고 가끔 적이면 옷 만지다가 이게 마이크 탁 소리가 들어가요. 그럼 이게 지지직 지지직이 들어가요. 다 씻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움직이지 말고. 아까도 움직이면 된다고 했는데. 건축공학 커리큘럼 자체가 부동산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어찌될건 부동산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는 거죠. 건물을 세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잘하셨는데 시선은 계속. 왜 저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 진짜?